분석 단공백 도장학교 가려도 도가집에도 못 가고 25대 가지고 첫 발을 부산에 지나겼습니다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죠 권력 자본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살인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만 civil dirsy 벌레 소리도 이 길 прот다면우 위에서 이렇게 전체를 보게 되니까 토끼다 같지요 클 r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